대운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올해 마흔여섯인데 내년에 특히나 이제 큰 빈전수운이 많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여자운이 좀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수풀이 영상입니다.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마흔여섯 살 정사생 벤띠네요. 공수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분한테 어떤 할머니가 보인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야, 이분한테 어떤 할머니가 보인다. 음... 자, 이분도 그 집안에 좀 풍파가 항상 많은 집안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상신이라고 하죠. 조상령, 수호신 그런 역할을 하는 집안의 큰 할머님이 이분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주시를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집안의 큰 할머님이 보이시고, 이분이 지금 올해 46세신데, 20대부터 이것저것 풍파가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년부터 좀 집을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험한 일, 어려운 일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 이 사주 자체가 마치 이제 칼을 잃은 장군의 사주이기도 하거든요. 장군은 장군인데 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장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다른 형태로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외곽 내유의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겉보기에는 좀 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많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물도 많고 남들이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큰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뭔가 어머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아련함?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음 그렇고 없는 어렸을 때 조금 이제 부모님 손에 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손에 좀 큰다거나 아니면 친척들 손에 좀 큰다거나 뭐 그런 일을 좀 겪었던 그런 아련함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조금 우울증이라든지 좀 이제 동황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잘 쓰셨으면 하고 건강 쪽으로는 대장계통이라든지 비뇨계통 쪽으로 이제 말년에 안 좋을 수 있다 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이제 지금 뭐 결혼을 하셨는가? 지금 운기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여자 운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주변에 이제 이성의 운은 많아 보이는데 교제를 하더라도 내 자리에 앉히기가 좀 힘든 사주예요. 그래서 올해 뭔가 장기간 연애를 한다거나 뭔가 결혼이라든지 가정을 이룬다든지 결실을 이루기는 굉장히 좀 힘든 사주예요. 그리고 자식 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좀 키우는 운은 좀 약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좀 키운다거나 뭐 이런 운기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요분이 이제 일단은 대운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올해 마흔여섯인데 마흔 한 두 살, 세 살 이때부터 들어와가지고 한 2년, 3년 전부터 굉장히 큰 대운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내년에 특히나 이제 계약에 대한 문서운 큰 김전수운이 많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올해 연말부터 좀 건강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몸을 좀 다친다든지 몸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시니까 요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내년에 굉장히 왕성화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사주로서 초년의 고생을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중년, 만년에 빛이 나는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성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장군의 사주이긴 하지만 칼이 부족해가지고 저작거리를 돌아야 되는 그런 사주라서 하지만 뭐 아쉬운대로 이분 입장에서 가장 사주의 긍정적인 부분은 항상 무엇이든 좀 좋게 생각하는 부분 앞으로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좋은 결과를 맺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arth Stand & growled